올해 1분기 전체 가구 4집 중 1집이 번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가 26.8%로 1년 전보다 2.1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소득 분위별 적자 가구 비율은 하위 20%인 1분위 가구가 60.3%로 가장 높았고, 5분위는 9.4%였습니다. 1분위 가구 가계 수지는 35만 7천 원 적자로 유일하게 적자였고, 5분위는 356만 9천 원 흑자였습니다.